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난도 도로를 지나치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게 됩니다 장난감 총 불법 개조에 대한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 개조된 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복잡한 도로도 초행길도 아닙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라고 하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 안주환의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도로 주행을 하고 있던 제보자한테 지금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역주행 차량입니다 순식간에 지나쳐간 차량을 보고 제보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듯 초보 운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안전에 둔감해진 베테랑 운전자들입니다 실제로 초보 운전자보다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운전자들이 더 많이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는데 운전이 능숙해질수록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고와 더욱 가까워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입니다 1차로에 있던 검은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시속 약 100km 가까이 달리고 있는 제보자 차량을 순식간에 지나쳐갔는데요 그러더니 방향을 잃고 카드레일에 이어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했는데요 자 빗길에서 방심하면 저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경사가 1차로 쪽으로 많이 져가지고 물이 많이 그쪽으로 고이더라고요 속도를 줄였는데도 스마트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 싶었어요 사고 난 지점을 지난 다음에 한 전광판이 나오는데 거기 빗길 감속운전 뭐 그런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괜히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빗길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과속을 한 게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꼭 감속하셔야죠 또한 제 동시에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차량 오른쪽에서 한 차량이 슬금슬금 나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차량의 잘못인 걸까요? SUV 이 차량 그대로 이제 황색 실만 보고 무작정 밟다가 영상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네 영상에서 보이는 차량은 파손이 심한데 다른 차량은 어떻든가요? 아반떼는 이제 바로 내려서 사고나 SUV 쪽으로 가더군요 SUV는 우체국 앞에 보도 쪽으로 해가지고 정지를 했는데 이제 황색 신호 바뀔 때 그냥 빨리 통과하려고 하는 황색 신호는 신호가 바뀌니 속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호 대기하는 잠깐의 시간을 아끼려 안전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지금 맞은편 차로에서 빠른 속도를 다리려고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운전자 상태가 걱정됩니다 젊은 친구 둘이 타고 있었는데요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택시 앞쪽으로 다시 막 열심히 뛰어서 어딘가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한 것 같은데 출발을 하려고 하던 서행 중이어서 그 정도 사고로 끝났지 목적지로 빨리 가려는 운전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이 더욱 중요하겠죠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천천히 가던 제보자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아찔한 운전을 했던 걸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뭐가 잘됐다는 거죠? 앞차가 계속 안 가길래 기어를 중립해놓고 조금 살짝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잠들어가지고 앞에 있던 승용차랑 박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없지 않았을까 네, 졸음운전은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로 이어지죠 이번 사고로 되기로 피곤함으로 휩어가는 습관이 생기셨길 바랍니다 그랬네요 자, 이번 제보자는 얼마 전 이곳 CCTV에 찍힌 사고 영상을 제보하는데요 어떤 사고였나요?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바퀴나 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제보자의 아이가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인도로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차도 뛰어나와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강아지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차에 부딪혀서 달가락 부분에만 상처가 있었고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